마지막 곡 비데요 들려 드릴게요 그 얘가 그 얘가 그 얘가 그리저나 그 얘가 나왔네 본인 줄 모르게 일정하던 나 그들은 그대가 나네 너처럼 그대안나TV 하길래 미소가 번져요 피레! 피레! 피레의 내 마음을 열어줘와줘 네가, 네가, 네네 내 부시절 지금 말할 순 없냐 장난스러워지게 이 하루 내게 잖아 그때만 있음 공손해서도 우리 만나야 따뜻한 드릴 속만 같은데 먼저 찾아줘 그대 아픈데 아빌라가 나 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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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을 열어줘와줘 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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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시절 알려주시기 아빌라가 너 위, 아빌라가 너 1분이 데려와 가라의 순하고 1분이 데려와 2분이 저어오고 1분이 데려와 하루 늘러서 이루어져 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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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구신 자랑아도 아, 여러분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앵콜 한 상관없었는데. 어떡하지? 준비한 게 있나? 들어가기 직전에 너무나 마치 짠 것처럼 앵콜을 미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두 번째로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우리는 정말 마지막으로. 여러분. 항상 월등하게 느끼는 거지만 너무 좋습니다. 정말 에너지가 넘쳐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. 또 만나길 바라면서. 감사합니다.